1, 2, 3 오늘 처음 봤으면 좋겠어요? 일하는 모습 보여주시겠어요? 그렇죠. 처음 보는 거죠. 전국에 이제 저희 본사 매장이 좀 있는데 여기가 해필 오픈식이 있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가서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이 이제 어둠한 날이에요. 와 멋있다. 남자가 소매 채울 때 멋있더라, 나는. 열심히 살고 있는 중년 사업가 컨셉이죠.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그녀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 그래. 소주! 소주를! 와 자동문이 아니구나. 웬 리무진. 근데 정말 일하는 모습은 처음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우리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선배님 근데 버스가 너무 좋은 버스 아니에요? 그러니깐요. 이게 앞에 붙일까요? 그냥 사랑본이. 회사에서? 다 있다 다 있다. 이사님 대접 제대로 해주시네. 전국 지점이 지금 몇 개? 지금 90 한 3, 4개 되죠. 조금 있으면 이제 100개를 돌파하는. 와 여기가 울산 동구점이에요? 다른 점주님보다 신경을 더, 천만배 더 신경 써야 되고. 울산을 천만배 더 신경 쓴대. 울산점을. 네. 하하하하. 가시면은 그런 거. 서빙 뭐하시면? 네. 너무 좋아. 그 보통 오픈매장이 생기면 그 가게 문 앞에서 내가 어서 없죠 그런 건 안 하고 안에 있어요. 안에 있고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이제 모시고 여기 포스 있고 뭐 눌러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고 막 미어 터졌다. 그러면 딜리이가 되면 내가 그분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웃기죠. 그리고 식사 후에는 사인이나 사진 사진이나 사인도 그렇게 늘 해드리고 와 진짜 하루 종일 해야겠네 제가 아주 오픈 기다리고 있는 거야? 두 분 여기 앉으세요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? 아니 우리 식사 회피가 오신 거예요 아 혼자 오셔도 돼 괜찮아요 돈까스는 그 이게 혼족들의 맛이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조금만 계세요 예 비 오는데 감사합니다 와주셔가지고 비 오는데는 빈대떡이 아니고 돈까스죠 아 근데 오지 울산까지 이렇게 비왕 구름하셨어요? 아니 금방 와요 2시간이면 오는데 뭐 조금만 계셔요 금방 해드릴게요 돈까스 드시러 오세요 드시러 유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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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거 안 한다고 그랬었지 않았나? 네 어려움주 안 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발벗고 나서 오시네 근데 막상 가면 같이 그러니까 잘 하고 싶은 거지 잘 되게 잘 하고 싶은 거야 잘 되게 하고 싶은 거지 등심 나왔습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잘 튀겨드리려고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무지하게 잘 튀겨졌네 아 맛있겠다 맛있게 보면서 독까스 먹고 싶다 약간 옛날 독까스 그런 느낌이다 경행식 느낌 아 저기 지금 저거 뭐야? 저거를 틀어놨어? 저거 사과나야 지금 틀어놓는 건데 저거를 틀어놓는 거야? 개그하실 때 그 영상을 틀어놨어 아 맞다 아 그걸로 찍었네 광고를 지금 질문이 야 시간이 됐나 보다 오기로 했거든 30시간에 오기로 했나? 12시에 오기로 했나보다 아 아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와? 이 꿈에 오빠가 나왔어요 오! 어떤 꿈 진짜 안 와? 오! 꿈에 나오려면 진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건데 오빠는요? 어떤 꿈 어떤 꿈 아니 와서 얘기를 예 아니 어머니 조심하세요 퇴시콘트 안녕 아니 어떤 꿈인지 궁금한데?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 어떤 꿈이고? 뭐 그냥요 그냥 꿈이 아니고 뭔 꿈이 있을 텐데 네 우리 오빠가 나왔네요 어머 어머 애교를 만드세요 어머 지금 오고 계시죠? 네 가고 있어요 네 지금 오고 계시죠? 네 가고 있어요 네 비 오니까 조심히 오시고요 잘 있어요 어 어 조심히 와 어 네 응 조금 늦게 오세요 제가 먼저 가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잘했어요 어 조심히 와 네 야 둘이 진짜 가까워진 것 같지? 꼴 떨어진다 꼴 떨어진다 꼴 떨어진다 야 이렇게까지 진척된 경우는 처음인데? 하하하하 이렇게까지가 여러분 두 번 이상 만난 게 몇 번아 자연스럽게 말 놓네 어 아 나는 근데 시청자한테 왜 이렇게 가족처럼 아 큰 오빠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 어떤 느낌처럼 그러니까요 제발 이렇게 염원이 이렇게 들어가나 모르겠어요 감정이입이 되고 아 이번엔 잘 돼야지 제발 네 저 손님들이 많이 오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비도 오는데 감사합니다 아이 아십시오 나 나 나 나 오 팬서비스 오시나보다 오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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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떡해 아우 예쁘게 하고 오셨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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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만났다 좋아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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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안녕하세요 잘 여기 있습니다 어우 너무 예뻐 왜 이렇게 예쁘게 입고 여기 여기 미인이시네 여기 안 좋아 우산은? 우산은 내가 따로 우산은 놔주면 내가 팔아먹지 네 여기 놔둘까요? 왕VIP 왕VIP VIP석이라고 아예 해놨네 왕VIP 왕VIP 왕 어? 뭐야 와 이리 예쁘게 하고 왔네 아니 아 뭐야 뿔 떨어져 멋지네 눈빛이 눈빛이 따뜻하셔 현섭을 보시는데 어우 나란히 앉았다 아 아 아 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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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제 울산 여기 동구점 오픈시키지만 오늘은 이제 말이 오픈시키지 영님을 위하 아 네? 영님 돈까스데이 네 잘 쳐다보는 거 보니까 지금 되게 진도가 많이 나가셨네 아니 근데 일단 옆에 앉았다는 거 자체가 이미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네 보통 마주 앉는데 이제 옆에 앉았다는 거는 굉장히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진도가 나가지 않았나 저렇게 생각하고 자 정확하네 저기 저 아니 손톱이 손톱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네 아니 봐봐 손톱 봐봐 예쁘게 보여 아 이거 뭐 칠했어 네 예쁘게 보이려고 칠했어요 네 예쁘게 보이려고 칠했어요 아 이거 네일아트? 대박 꼴딱 벌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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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로 할까요? 아침 몇 시에 먹었지? 오늘 같이 먹으려고 밥 안 먹었어요 아 진짜? 네 그러면 내 추천 허니 버터 눈꽃 치즈 떡하스 맛있어 음 이걸로 오빠는 드셨어요? 아니 나는 지금 나는 지금 나는 이미 배불러 배불러요? 안 먹었 아니 안 먹었지만 아 이렇게 봐서 배부르다 아 뭐야 안 먹었 진짜 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응 응 이런 모습이 있네 잠을 못 잤어? 조금 조금 못 잤어 못 잤어? 본다고 떨려서 본다고 떨려서 본다고 떨려서 어머나 현섭씨 이제 됐어요 아 아 이런 거 아 야 어떻게 제가 음식 준비해 봐 우와 못 보겠어 우와 너무 잘 될 거 같아 나는 현섭에서 친구잖아요 여성분이 현섭을 이렇게 따뜻하게 보는 걸 난 처음 봐요 아니 너무 따뜻하게 너무 따뜻하게 그냥 한 번 만나고 끝나서 그런 거지 눈빛들이 지금 눈빛이 너무 따뜻하시고 두 달 만났는데 너무 좋아 영림씨가 진짜 표현을 너무 많이 하신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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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손을 안 지셔 현섭이신데 아니 아니 이야 이야 자상남이 우리 변한 거 같아 오빠는 안 먹어요? 아니 좀 있다가 일하고 있어 음 같이 오 오 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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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어 되게 잘 웃는다 어 어 아 독점이네 음 아 귀에 적 있으면 독점이네 아 좋지 아니 그 너무 걸면 다들 쳐다봐 다들 귀 이따만 해져가지고 저 친구인가 보다 다들 쳐다봐 써주세요 돈까스 듭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오 사인하는 모습 보여주면 또 우쭐우쭐하겠다 응 사진 찍어 사진 오 그럼 찍어야지 오 우리 영림씨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 사실 맛있었어요? 오 마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 사실 저런 걸 노리고 이제 번호 발때 부르는 거거든 그렇죠 정확해요 농구장으로 농구장으로 농구팬들이 사인해줘 딱 이렇게 나 이 정도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플렉스 아 네 100분 보려고 아빠랑 맨날 싸웠어요 싸웠다고? 왜왜왜왜 아빠랑 아홉시로 수다 800 아 저는 7번 올라올게 저 너무 팬이었어 아유 고마워 싸웠다고 아빠는 수다 800 되게 흐뭇해한다 너무 팬이었어 아 참 여기여기 여기여기 아유 또 이렇게 또 준비까지 해줄게 네 이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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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경국 초등학교 때 제 우상이었는데 울산 오셨다면 뭐 바로 아 아 또 그것도 지금 여자친구 앞에서 저런 말씀 해주셨어 조심하여 네 우산은 뭐 사인 해두려고 사인 해두 사인 해두 아드님? 아 사위 사위 아 영화 배우네 잠깐만 그럼 나도 언젠가는 울산의 사위? 아 너무 좋아 결합도 너무 좋잖아 네 됐다 이번에 됐다 오 근데 그냥 아직 결혼 안 하셨잖아요 네 저 저 부인이에요 오 네 저 저 부인이에요 오 아 저렇게 너무 흐드러운 거 아니에요? 약간 여지를 좀 줬어야 되거든요 저때는 저 같으면 어 저 어떤 사이에 아 그냥 썸? 하면 이제 여자분들 오히려 서운해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 여지는 남겨줘도 괜찮거든요 아 진짜요? 근데 사위 이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 애타게 한다 여지를 좀 남겨줘야 되는데 여지를 좀 남겨줘야 되는데 그럼 젊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? 지금 나이가 많아요 하하하하 아니 저기도 하하하하 아니 아니 썸? 하하하하 아니 바닐 씨는 돼 근데 현섬이 그렇게 하면은 하하하하 안 돼 내가 봤을 때 현섬이 그러면 안 돼요 하하하하 예 제 부인이에요 하하하하 아 진짜요? 하하하하 어머 직접 하셔요? 오우 깔맞춤 오우 깔맞춤 우와 어머 하트 눈꼽 어머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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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걸 어머 하트네요 어머 하트네요 이게 이렇게 지금 응 나온 게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요?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? 아니 손님들한테 모든 손님들한테도 하트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사진 좀 찍어도 되나요? 그럼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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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믿어요 하하하하 행복하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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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커플이다 남자분의 마음이 되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쵸 진짜 남자분 사진 찍으시면 보면 굉장히 어 잘 찍었다 진짜 잘 찍었다 하하하하 그